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이외한 시장 실패가 있을 때 그러면 다음의 의문은 그렇다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느냐 시장 실패의 존재로 인해서 자원배분이 비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준다면 시장 실패의 존재로 인해서 자원배분이 비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의 존재는 정부 개입에 필요 조건을 제공하되 충분한 조건까지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의문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는 답이에요. 바꿔 말하면 시장 실패가 존재할 때 정부가 개입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지만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된다는 말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정부 개입은 나름대로의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든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비효율성을 만들어내죠. 때로는 정부의 실패라는 현상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시장의 실패에 대처되는 개념으로써 정부의 실패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효율성을 제고시킨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당연히 개입해야 된다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정부가 개입을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개입을 할 수 있는지. 우선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직접적인 행동이에요. 아까 내가 시장 실패의 예로서 공공제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국방서비스나 경찰서비스같이 공공제의 성격을 갖는 상품을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이죠. 이것이 정부 개입의 첫 번째 유용이에요. 비록 공공제가 아니라도 정부가 직접 생산해서 공급하는 상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우리는 가치제라고 불러요. 가치제라고 부르는 상품은 공공제와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사용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부가 개입하느냐. 정부가 생각하기에 모든 국민이 이 가치제의 성격이라는 상품을 골고루 소비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상태다. 이런 판단되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저소득층에게 무료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혹은 저소득층 자재들에게 무료 급식을 해준다든가. 이것은 주택 서비스라든지 식사라든지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고루 소비를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준다는 관점에서 생산 공급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직접적 행동을 하는 두 번째 유형이죠. 공공제 그리고 가치제. 그 다음에 정부가 개입하는 두 번째 유형은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은 비유를 들어 말한다면 말을 물가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가지고 거기다 쓰레기를 넣는 광경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쓰레기 종량제 실시의 의도는 그 쓰레기를 버릴 때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므로써 쓰레기 방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데 있어요. 만약에 쓰레기를 마음대로 버릴 수 있다. 그러면 쓰레기를 방출을 줄일 유인이 없죠. 그런데 쓰레기를 버리는데 봉지 하나당 몇십 원 혹은 몇백 원을 내야 된다면 그만큼 쓰레기 방출량을 줄일 유인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가 정말로 쓰레기의 방출량을 줄이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물론 이 쓰레기 하치장으로 가는 트럭의 대수를 보면 줄죠. 그러나 사람들이 그 트럭에 실린 쓰레기의 무게를 재본 적은 없어요. 무게를 재보면 과거와 별로 차이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건 왜 그러냐. 종량제 봉투에다가 많은 쓰레기를 넣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 꾹꾹 눌러 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돈을 절약하려면 눌러 담아야죠. 예전에는 그냥 자유로 돈 내지 않고 봉투에 담아버릴 때는 대충 넣어서 버리지만 이제는 하나하나가 돈이니까 꾹꾹 누르죠. 실제로 미국 시아틀에서 종량제를 실시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한 결과 쓰레기 방출량이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아틀에 사는 주부들이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 종량제 봉투를 발로 꾹꾹 밟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현상을 시애틀 스탬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사람들에게 쓰레기 방출량을 줄이도록 노력하게 만드는 유인을 제공할 수가 있는 거죠. 유인을 제공하는 또 다른 예로서는 휘발유에 붙이는 높은 세금이에요. 우리나라는 원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죠. 그래서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되고 그리고 또 휘발유를 많이 쓴다는 건 그만큼 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을 많이 방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휘발유 사용량을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을 때 휘발유세를 높이 붙이는 거죠. 이것도 유인을 제공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좋은 예로 들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들을 수 있는 정보 개입의 유형은 민간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일을 해라. 이런 식으로 규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규제라는 것은 상당히 그 자체가 경직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규제는 경직성을 하죠. 그러니까 이 경직성이 또 다른 비효율성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규제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환경 규제라든지 혹은 보건 위생과 관련된 규제라든지 이런 규제가 필요하긴 하되 규제가 너무 남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 규제가 일으키는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이 규제가 지대의 추구 행위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내가 지대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지대라는 것은 한 사회에 일정한 주인이 없이 떠도는 이권이라고 설명한 바가 있잖아요. 그 지대가 만들어지는 원천이 바로 규제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규제가 있기 때문에 막대한 이득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사업권 같은 걸 정부가 배당을 할 때 그러니까 아무나 사업을 할 수 없다. 사업은 정부가 허가하는 사람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사업의 허가권을 받는 사람은 그 순간에 큰 돈을 버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대가 창추되는 것이고 그 지대를 허가권을 주는 관료와 허가권을 받아서 돈을 버는 기업가들 사이에서 나눠먹는 행위가 생길 수 있죠. 즉 정경유착이라는 것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규제가 많이 발생할수록 이러한 사회의 부정적인 요소가 되는 정경유착이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내가 말한 세 가지 개입의 방식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이라는 것은 사실 좋은 의도에서 이러한 개입을 했는데 거기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까 얘기한 대로 때로는 정부가 명백하게 실패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그 결과가 정부가 기대한 것과 판이하게 다른 실패로 돌아왔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정부 실패라고 부르죠. 시장의 실패와 대조되는 개념으로써 정부 실패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에요. 정부가 어떤 정책적 개입을 할 때 완벽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개입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실행해 옮겼을 때 그 결과가 정부가 원래 의도한 것과 다를 가능성은 다분히 큰 거죠. 지금 예를 들어보자면 지금 우리 경제에서는 한국은행이 설정한 기준금리를 어떤 식으로 운영해야 되느냐를 둘러싸고 항상 이 의견이 존재해 왔어요. 일부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물가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려운 판에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더욱 위축될 것이 아니냐. 올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의견 대립을 보여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금리를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동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명확히 예견할 수 있다면 그러한 논란은 벌어지지 않아요. 이 논란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불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정부의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로 민간 부문 반응의 통제 불가능성을 들 수 있어요.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말했지만 정부의 정책은 사람들로 하여금 물을 마시게 물가로 끌고 간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로 끌고 갔는데 정말로 마시지 않고 딴 짓을 하면 정부가 원하는 결과는 얻을 수 없죠. 그 대표적인 예를 일본에서의 경험으로 들 수 있어요.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해서 장기 불황이 지속되어 왔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이 장기 불황에서 벗어나려면 사람들이 소비를 늘려야 되고 따라서 소비 심리를 부추기 위해서 정부가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정책을 실천하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일정한 금액의 돈을 주고 그래가지고 쓰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부지런하고 저축자라는 일본 사람들은 그 돈을 쓰지 않고 다 저축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한 대로 소비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다 저축을 해버렸으니까 소비는 전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적자만 늘어나는 셈이죠. 이것이 민간 부분의 반응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통제할 수 없음으로써 생기는 정부 실패의 좋은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될 수 있는 이유는 정치적 과정에서의 문제예요. 모든 정책은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그것이 비로소 골격이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애당초 선의에 의해서 출발한 정책이 그 정치적 과정을 거치는 동안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막상 나온 정책은 프랑켄슈타인처럼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정치인들끼리 주고받는 그런 과정 정치인들끼리 주고받는 과정에서 공익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것은 좋지만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주고받는 경우가 많죠. 내 선거구에서 이 사업을 위해서 당신 선거구에서 그 사업을 내가 지지해 줄게 그런 식으로 이제 주고받다 보면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정부 실패의 원인은 관료 소식의 문제예요. 정책을 실제로 실천에 옮긴 것은 관료들이에요. 그런데 관료들도 사람인지라 공익보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물론 대부분의 관료들은 다 공익을 위해서 봉사해요.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모든 경우에 그렇게 행동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얘기했지만 관료들도 도덕적 해의를 일으킬 수가 있죠. 즉, 공익보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관료들이 이런 도덕적 해의를 일으킨다면 정부의 실패에는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정부의 행동이 좋은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렇게 정부의 개입도 나름대로의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다면 이 정부 실패의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제도개혁이죠. 그러니까 정부 실패가 일어나는 원인이 제도의 미비에 있다. 그러니까 제도가 뭔가 잘못되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부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여러분들 과거의 경험을 보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제도를 뜯어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걸 봤죠. 그런데 사실 이 제도개혁을 통해서 정부 실패를 치유하고 정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좋은 대안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모든 정부가 제도개혁을 통해서 정부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부르짖어왔지만 그 결과는 보잘 것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뿐 아니에요. 세계 모든 나라 정부가 다 그래요. 제도개혁을 통해서 정부를 거듭 태어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세계 어느 나라 정부치고 국민을 100%에 만족시키고 있는 정부가 어디에 있는지. 미국 사람한테 물어봐도 일본 사람한테 물어봐도 프랑스 사람한테 물어봐도 타일랜드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자기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제도개혁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상당히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바로는 별로 큰 그런 성과는 거두지 못해요. 두 번째 치유책은 적절한 유인의 제공. 사실 정부 부문의 비효율성은 적절한 유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고 볼 수가 있어요. 민간 부문의 기업은 이윤이라는 확실한 유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윤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유인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정부의 경우에는 그런 유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성과를 평가할 뚜렷한 잣대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개별 공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심히 일할 유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보면 열심히 일했을 때 돌아오는 건 약간의 칭찬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는데 일이 잘못됐다. 그러면 엄청난 혹독한 어떤 처벌이 기다리고 있죠. 그러니까 비대칭적이에요. 열심히 노력한 것이 잘 됐을 때와 못 됐을 때. 그러니까 개별 공직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열심히 노력할 유인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러한 유인을 적절히 제공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열성적인 노력을 부추기는 그런 방식을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현실에서는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둘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성과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과급 제도가 민간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모든 부문에서 지금 많이 유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과급 제도가 반드시 사람들을 열심히 일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를 제공할까? 그거는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 수 없을지도 몰라요. 사실 그래요. 성과급 제도가 장점이 분명히 있지만 단점도 그에 못지않게 있는 거예요. 성과급 제도가 엄격하게 실시된다면 똑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수가 두 배나 차이 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생각은 그러니까 난 똑같이 있는데 왜 너는 내 보수의 두 배를 받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말이고 이것이 바로 공정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팀워크가 와야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는 일만 열심히 하고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일은 소홀히 할 그런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랫 사람들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는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다. 그러면 관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도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실제 그 성과는 별로 그렇게 기대만큼 크지 않을지도 모르죠. 세 번째가 경쟁에 도입해요. 정부 부문은 사실 경쟁 상대가 없어요. 그래서 비율적으로 운영되는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정부 내의 다른 부서와의 경쟁 혹은 민간 부문과의 경쟁을 촉진시킴으로써 정부 부문이 자발적으로 효율성을 높이게 하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 물론 그것도 아이디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경쟁 체제의 도입을 통해서 정부 부문의 효율성을 높일 수는 여지는 그리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정부 부문의 혁신을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얘기했지만 세 가지 대안을 설명하면서 다 비관적으로 얘기했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만약에 이 정부 개혁의 문제가 이렇게 쉽게 풀릴 수 있다면 아마 정부의 비율성이라는 것은 큰 사회적 이슈도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어떤 사회에서는 늘 정부 개혁의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그만큼 정부 개혁의 문제가 어렵다는 것이죠. 풀기가.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안고 살아야 되는 숙제인지도 모르죠.